나 이제 다시하면 나 잘할거같애 나 대충 이제 이해했어 솔직히 나 좀 이해했어 나 이거 캐릭터도 많이 모았고 나 그때 나 그때 나 우리 전략 짰잖아 어떻게 짰지? 풀 하나 있어야 돼 이상해씨 하나 이상해씨 하나 넣고 불 말고 땅 땅 얼음 개 땅 얼음 그 뚝불이 뚝불이 데려가 뚝불이 꾹꾸리 하나 데려가고 오 꾹꾸리 마침 경엄치 아싸 알통몬? 격투? 노말이 많으니까 격투로 아니 여기서 그냥 속성 가져가 전기 확실히 필요해 전기 전기 있으면 너무 편해 비행 다 펼 수 있고 나홍 핵 쓰레기 아 근데 얘는 쓰기 싫은데 못생겼잖아 못생겼는데 자 써볼까? 못생겼지만 그럼 풀을 4코스트풀을 쓸 수 있는데 4코스트풀 이상일씨 밑에 수까진몬 피카츄 아 얘요? 얘 뭐였더라? 무슨 부키몬 이랬는데? 락스타 부키몬 아 락스타 피카츄 꾸꾸리 기술 바꿔줘 꾸꾸리 몇 세대야? 여기를 어떻게 선택해요? 또 쥐대 기공룡 같은 애 키울 거면서 특성은 외봉 특성 중요해 이거 알았어 다시 꾸꾸리 빼 꾸꾸리 빼고 못 바꿔 잠겼어 아 이거 이거 교체하는 건 그건데 그냥 위치 어? 없어졌네 됐다 눈사라기 파워풀 해지 몸통 박치기 진흙 뿌리기 눈사라기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요거 넣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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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삐쭈 넣을까? 삐쭈 넣을까 아니면 헤아리 사코가 아까운데 뭔가 사코를 집어넣고 싶은데 코일이 훨씬 나아 싱그럽잖아 기술관리 끝 끝 고 시작 실비냥 실비냥 교체하시겠습니까? 실비냥 악이니까 악은 뭘로? 배트맨으로 팬다 근데 내가 배트맨이 없죠 그리고 벌레만도 못해 그니까 벌레로 잡든가 교체하시겠습니까? 어 그냥 얘를 키우자 이상일씨를 풀 나오게 덩굴채쯔 무난해 볼 잡아 실비냥 아싸 추가됐고 자 이거는 몬스타볼 알칼로이드 잡아놓자 잡아놔 파란색 나왔으면 잡아놔 아싸 이상일씨를 교체하겠습니까? 풀 벌레가 있으니까 교체 그 다음에 코일 그리고 벌레는 얼음에 굉장히 약하죠? 취약하죠? 아니요 그리고 코일은 무엇을 할까 전기 쇼크 전기 쇼크 누구한테 맛보던 왜냐? 꾸꾸리가 눈사라기로 개무소 아 쟤한테 부렸네 개무소 때려야되는데 괜찮아 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오른쪽 잘림 오른쪽 잘림 아 오른쪽 잘린네 소리 작아요? 일단 고를게요 몬스타볼 M 고르지? 고르지 그냥가 홀 키워보자 전기 쇼크 홀 고르지 잡고 신난다 몬스타볼 이게 지금 그게 안돼 메뉴가 자포 코일을 데리고 다녀? 자포 코일을 데리고 다녀? 어때 형 나 잡아야 스탯 좋은 애들이 나운뎃 나 잡아야 뚫린대 짧은 치마 모르주 전기 쇼크 별로죠? 왜냐? 노말들이 강철한테 쥐약이죠 노말 담당 일진으로 코일이 전기도 챙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격투를 왜 고른? 노말 담당 일진으로 강철 달려있는 코일 쓰면 되는데 그리고 요거 아껴주면서 전기 쇼크 한번 아껴주면서 오케이 강철 개좋죠 캐터필? 이것도 안박히죠 튀겨버리겠습니다 벌레 튀기면 그냥 튀겨지죠 아깐 못생겨서 싫템에 이거 슈퍼볼 챙겨야죠 인간적으로 삐뻔니 이것도 노말이니까 휘차하네 아 기본 얘 출발할때 박아놓으면 개사기구나 아 코일 사기네 코일 써보니까 좋죠 뭐야 왜 안잡혀 아싸 여기 더 뚫렸다 천진 건방 쉐빈이야 꺼져 오케이 전기 자석파 어 알 깨졌다 우파 우파 저 스택바 아주 좋죠 어 얘 도롱 도롱충이 아싸 탈피 바디프레스 아 아 영구스 아 더 좋은 영구스 나왔어 더 좋은 영구스 럭클라임 어 럭클라임 상체와 갈래 상체와 갈래 누구 코일 개무소 벌레 강철 강철하고 벌레는 강철이 더 좋은가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나 교체 뚜꼬리로 뚜꼬리도 경험치 올려 얼음한테 정신 못차리죠 눈 싸라기 어? 왜 정신 차리지? 왜 정신 차림? 바위 짓이겨짐 얘 얘 스킬 왜 이렇게 좋음 아 얼음 얼음 있으면 벌레 죽지 않아? 겨울에? 이상하다 동남아시아 따뜻하니까 벌레 많잖아 R에서 뽑으면 스킬 한 개씩 줘요 아 R에서 나오면 써야겠네 아셨죠? 자신감 슈퍼볼 아이비 염버니 어? 얼음이 녹잖아 그지? 얼음 녹지 않아? 잠깐만 풀 풀 얼음? 강철 다 녹네? 근데 땅은 근데 보정은 안해주고 그냥 상관이 없는거야 그러니까 데미지를 않는거야 아냐? 아 역속이야? 땅이라 구운 땅 그럼 내가 할게 땅으로 때려야겠네 지.. 아니네 진흙 뿌리기 아 체력 왜 이렇게 없음? 내가 먼저 뿌리잖아 그치? 다 녹아오래 아 아 모르겠다 지난번 또 꺼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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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 뿌려서 다행이다 진흙 뿌려놔서 다행 쉐 쉐 쉐 전기 전기구이 어 뭐야 축전? 전기가 안먹나봐 쟤 축전이라 더 강해질뿐 이말밖에 없네 포켓몬 보루지로 바꾸고 보루지 바꿔 더 강하게 해줬네 새도 얘를 잡아먹네 어 잠깐만 얘를 최대한 갈가먹자 아 오케 전기비행축전이면은 비행 전기로 맞고 바이로 밖에 못때리게하는데 저거 말이 돼? 왜이렇게 빠름? 그리고 아 왜이렇게 빠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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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풀 버리고 코일까진 맞아 내가 보니까 코일까진 맞고 코일이 일반 노말 잡는용으로 코일 넣고 풀 빼고 사코에 야무진거 하나 집어넣어보자 불이 나오면 대응할거 불한테 센거 물 물하고 또 뭐있지? 불한테 센거? 땅! 바위도 쎄? 불한테? 왜? 아 캐터펄트 불을 붙이면 오히려 더 좋아 물 하나 갈까? 모부기 모부기 어때? 아 깨물부기 얘 근데 땅타입 되잖아 나중에 땅물이 되가지고 땅물은 되게 좋아 땅이 물에 쓸려야되는데 아 전기가 통해야되는데 땅이 전기를 막아줘가지고 아 바위물이에요? 어 바위되면은 아무튼 깎아주지 땅이 제일 좋은데 땅물이 더 좋은데 바위도 그래도 깎아주긴 함 근데 풀에는 4배 아 그래 4코로 나 채우고 싶은데 4코 없나? 4코 없나요? 오 여깄다 비행 오빙 얘는 뭐가 좋아? 물.. 물기술 있으니까 기술을 비밀이야기? 비밀이야기 뭐예요? 아휴 저 검색해야 되나? 특수공약 1량크 떨어뜨린다 조쿠린가네 수다 혼란시킨대 어 좋은데? 수다? 나 수다할래 수다나 아 수다 아니구나 비밀이야기를 쪼기 있고 하이퍼보이스 수다 있고 수다로 바꿔 그쵸? 이렇게 하고 쪼기, 수다 근데 수다가 있으면 쪼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명중 100%잖아 유력도 더 쎄고 쪼기가 상용 아니야 그리고 쪼기를 물거품 아리아 물거품 아리아 물거품 아리아 어 좋네 이거 화상이 났는데 좋은데? 하이퍼보이스 하이퍼보이스 그..그..광역..공격인데? 40짜리? 어? 개사기잖아 얘 비밀이야기 뭐였지? 아까 그거 아냐? 아까 했던거? 비밀이야기래? 울음소리.. 쪼기.. 할게 없네? 아..사실 맥구보이스? 얘 물공룡이라고? 얘 이름 뭔데? 얘 이름 뭐예요? 페라페 페라페 이름도 맘에 들어 페라페 아..특수공격형이잖아 특공형 합계도..괜찮네 페라페 아니 내가 미..못생겼다고 하지않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R에서 나왔거든요? 레어R에서? 그 채팅창에서 갑자기 아.. 씹.. 막 이러는거야 씹.. 그래가지고 아 이거 구린거냐고 그런거지 흠.. 캐릭터인데 씹.. 특수공격 떨어뜨리는거 별론거 같은데? 차라리 이거.. 어.. 울음소리로 바꿔? 울음소리는 뭐지? 공격 1랭크.. 아..비슷하구나.. 근데 어차피 이 자리 비어있어.. 쪼기하거나.. 하이퍼보이스인데.. 쪼기 어차피 안쓸거니까.. 아..혹시라도 뭡니까 쪼기.. 집어넣을까? 아.. 아.. 아니.. 애는 못쓰는거에요 이해되자? 페라패.. 페라패로 격투도 잡자 근데 격투.. 강철 깨니까.. 격투가 강철 깨니까.. 대가리 깨니까.. 격투 패는 용으로 페라패! 파트에 추가 오케이 격투 패는 용으로 페라패! 맞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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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 꾸꾸리를 레벨을 좀 올려주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 게를 올려주자 오케이 꾸꾸리를 올려주자 왜냐면은 일반 나오면은 어차피 걔가 쓸 일이 있어 오케이 왜케 약함? 왜케 약함? 아싸 금고서.. 어? 알 바우처다! 알 바우처 받을까? 아싸.. 근데 뚜꾸리 왜케 약함? 어? 아.. 나 알 레전더로 있었어 아.. 바우처.. 왜 안써지? 어디로 가야돼? 아 뽑기구나.. 나와라 아 꼬몬 싸운다 아 이거 바위 개쎄죠? 바위공격도 되가지고 아주 좋아요 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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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누구 주지? 페라 펫 벌레 벌레는 벌레는 강.. 아.. 뭐였지? 새! 새.. 새가 먹어야지 새 새가 먹고 비행.. 비행은 저..저..전..저..전기로 튀기고 페라페 됐어 자 페라페로 페라페로 수다가 20밖에 없어가지고 쪼기도 했었어야 됐네 수다로 벌레 먹고 코일은 전기쇼크로 치킨 튀기고 아 이거 이름 못 바꿔요 튀기고 오케이 아싸 게이돌 아 디펜드 업 포켓몬 포켓몬을 교체하겠습니까? 예 뭘로? 코일로 튀겨 새는 전기구이 통닭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로 튀기면은 두배 데미지 아 나 파란.. 파란색 색깔이라서 너무 고르고 싶어 아 난 이 파란..파란색 색깔이라서 너무 고르고 싶어 근데 전기새한테 아까 당했어요 몬스터볼 몬스터볼 꼬리선? 꼬리선이요 근데 나는 강철이기 때문에 못둘쳐 전기쇼크 안할켜지죠? 전기쇼크 골라도 된 8층에서 털렸으니까 개무소 개무소? 전기구이 쇼크 네.. 한..한배네 벌레는 불로 태우던가 바위로.. 그.. 진리기던가 포켓몬이요?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스탯을 아무리 올려도 내가 스탯팅으로 안 고르는 애들이구나 굳이 고르고 싶은 애 아니면 고르지 말자 오 이거 좋다 아싸 사탕단지 잘 터졌다 아싸 두번 연속 코일은 나홍 담당 날라댕기는건 페라페 담당 이렇게 가자 코일은 전기쇼크로 수다로 뿔충이 아니다 나홍 나홍 잡고요 페라페는 수다로 뿔충이 잡고요 속였어? 아 나 속였어 개새끼 코일 저 속이 다 안당할라면 어떻게 해야돼? 개빡 도는데 저거 진짜 아 잠깐만 코일은 나홍을 때려야지 페라페가 수다로 잡아야지 그냥 자석 버프하면 되나? 아 공격력 낮추는거 되게 좋다 2대2 싸움 할땐 효과가 좋네 어 라레칸디 라레칸디 하자 라레칸디로 코일 올려 아싸 구로올름 아싸 두번 계속 싸워 두번 싸우면 개좋죠 우루우루면 이제 슬슬 바꿔줄까 얘 9렙이라 꾸꾸리 너무 레벨 낮은데 헤라페 꾸꾸리 파워프레즈 헤라페 수다 하이퍼보이스로 할까 하이퍼보이스 하이퍼보이스 광역이잖아 하이퍼보이스 와아 개살기였잖아 개살기였잖아 개꿀 그리고 꾸꾸리도 레벨 올려줬어 아싸 아싸 페라페 올려줄까 이거? 페라페 회복해주고 배틀코롱 쓸까? 아니 그냥 쓰자 툭 툭 툭 툭 얼음 어? 반반이네 포켓몬? 바꿔 뭘로? 툭 툭 툭 강철에다 어쩔수없죠 비행한테 어쩔수없죠 페라페 페라페 안아프죠 수다 바꾸겠지? 오케이 꺼져 페라페로 팼구요 테일로 전기구의 통닭 툭 콜 쇼크 하지만 나는 특수공격이죠 경 때려? 안돼 왜이렇게 센건데 아싸 경험 다 올라오죠 스피드업 스피드업 하자 올릴게 없죠 스피드업 어? 벌레 토중몬 잡고싶은데 토중몬 잡을 필요 없을까? 페라페로 4배 데미지 쓰레기힘 저거? 하지만 잡고싶은걸? 호 구 떨어 허기 따라하기 개구린데? 따라하기 개구린데? 따라하기가 왜 비행이냐면 새들이 잘 따라해서 아싸 포인트업 아 툭 포인트업 포인트업해서 꾸꾸리에 저 바위 옷자리 올리자 어때? 이거 파워풀 엣지 이거 호차나? 아 압이니까 압이니까 벌레랑 격투 페라페로 그냥 패? 아니요 수당 65 폐라 폐 보스도 잡을 수 있어요 컴퓨즈 됐어요 개꿀 지가 지 때림 잡을까 여기서 또 회복되니까 아싸 나 골고루 엄청 올랐거든 라렉한 뒤로 하나 두개 올리고 교체해 뭘로? 코일 노말 담당 일진 쇼크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아깐? 아싸 리어롤 RS 나오면 기본적으로 좀 좋네 애들이 어 이럴때 맥스 업 누구? 폐라 폐 지그재구리 얘 좀 올려줄까? 얘 좀 올려줄까 꾸꾸리? 꾸꾸리 좀 올려주자 왜 이렇게 안다름? 꾸꾸리 왜 이렇게 구림? 어 좋은 경험부적 뒤졌다 나 왜 이렇게 잘뜸? 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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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쿤은 뭘로? 아 못바꾸네 페라 폐 그리고 칠쿤 코일은 장기 자석파로 다같이 맞추기 칠쿤 아니네 하나만 되네 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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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 폐 하이퍼보이스 칠쿤 칠쿤 코일은? 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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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사기야 이거 칠쿤 하이퍼보이스 너무 사기야 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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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ουν 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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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 kaz 보 Button lo XXX 부 ign 계속 던져서 상대 공격타입이면 진흙 계속 던져버리기 몸박 무난하게 때리는게 없네 몸박 치울까? 몸박 빼자 공격타임한테는 이거 좋은 듯 괜찮아요 경험처 엄청 받은 군구슬 왜 이렇게 잘 터져? 나옹? 노말? 교체 아니? 얘 속이기니까 얘 속이기 하잖아 개같은 놈 공격타임 싸머리 초음파! 초음파하면 어때? 강철로 막아버려? 알았어 알았어 강철로 단단일지 근데 얘는 공격력이 너무 약해 데미지 안입히는거 쓰면 되지 않을까? 아 되네 효과가 별론데 왜 이렇게 다름? 효과가 별론데 왜 이렇게 다름? 오케이 배우자 게쌤 느린 애한테 개쌤 이거 초음파 개 개구리 호일 개네려? 뭐에요? 좋은거 나온다 단칼빔 칼이 왜 이렇게 휘어짐? 이거 좋아? 단칼빔 이거 사기임 실버코롱 상처약 매기고 실버코롱가자 칼이 어 케이시 이거 마비 마비시키자 마비시켜 오케이 도망 못가져 튀기고 아 아 경험치도 아무것도 안좋아 아 케이시는 그냥 던져서 잡혀요? 아 아 아 나 또 그거 할거아냐 아 바꾸자 차라리 바꾸면 되잖아 할퀴기 아 할퀴기 하네? 개새끼 지급돌해 계속 아 아 페라 폐 아 아 개빡돌게 하네 진짜 슈퍼볼 수퍼볼 아 아 오케이 페라페? 아니요 꾸꾸리? 아니요 왜냐면 꾸꾸리 키워줘야되니까 어떻게? 하이퍼보이스로 어 샤라기 어? 샤라기도 전체공격이야 두개나오면 개이득이에요 엄청 엄청 올라가 노래하기 어 잠들기하기? 후기 아싸 알 바우처다 아싸 알 바우처 예? 교체 토일 알 뽑기 아 코믄 아 어? 끼어 꺼서 아 오케이 아싸 두명 싸움 교체하겠습니까? 예 페라페 꾸꾸리? 아니 싸운다 헬퍼보이스 꾸꾸리? 눈 싸라기 눈 싸라기 오케이 14 꾸꾸리 아싸 13 2대2가 왜 좋냐면 경험치를 하나 더 받잖아 이렇게 경험치 더 받잖아 어 이게 뭐야 스타팅에도 등록한다 스타팅에도 등록한다 스타팅에는 원래 등록되는거 아니야? 스피드 페라페 스피드 페라페 어때요? 페라페 빠르니까 좋잖아 페라페 특빵 추러봤자죠 보스 노고찌 닥터 노고찌 얘 잡아야겠다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혼란걸렸어 아 나 때렸어 운도 좋아 또 너 때려 너 때려 아 왜 자꾸 나 때려 코일로 바꿔 강철인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겠어? 몸통 박치기 정도로 오 뭐야 꾸꾸리 잡자 이제 슈퍼볼 오케이 닥터 노고찌 잡았어요 땅타입?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섯 개가 아니야 잡아야 돼 아 노말? 경험부작 아싸 다 찼구요 패어리 패어리 패어리지만 저 저 누구지? 얼음 얼음으로 흉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패라패로 팰 수도 있고 패라패로 어 풀이라서 나를 때리잖아 아까 핸드폰 여섯 개가 하여섯 개가 잡자 우린 퓓 난 수빈 스포 툴 스포 스포 지금 살려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어 개비싸 더블 배틀코롱 이거 하자 마구 찌르기? 마구 찌르기 별론데? 마구 찌르는거 별로 아냐? 터로허기 딱 뺄까? 근데 만약에 터로허기면 상대방이 그 턴에 쓴걸 하는거에요? 그래서 먼저 하면 어떻게돼? 내가 만약에 선턴이야 그럼 어떻게돼? 아 전턴 걸로 써? 그럼 확정이네? 내가 선턴이면? 아 실패 따라하기 족구리잖아 꺼져 좋은 상처야 아싸 불빈다 두놈다 페라페가 다 필수 있죠?? 아니요 그리고 코이를 뚜꾸르로 바꿔서 뚜꾸르 키워 브랍 두꾸르 키워 여기서 얼음 뭉치 아싸 이제 배웠다 반드시 선제공격 뚜꾸리? 뚜꾸리가 아니지 꾸꾸리지 개멋있다 얘 원래 뭐야? 물리타입이야? 아 물리타입이라서 약한거였구나 그러면은 바둥바둥 빼자 이건 선공에다가 물리니까 페라필 왜이렇게 센? 몬스톱을 받을까? 아 진화를 안해? 얘도 파이퍼보이스 얘는 눈사라기 빵이에요 왜 쟤 안맞아? 새꼴 버리는? 아 하지만 벌레는? 얼음에 굉장히 약하죠 어? 얼음에 안약했는데? 왜그러지? 아 비행 얼음에 약해요? 아 우박 떨어지면 못날아서? 빠크아웃 빠크아웃 뭐야? 무는건가보다 안써요 크리티컬? 슈퍼볼 슈퍼볼 나무돌이 잘 걸렸다 넣어버려? 하지만 수다 아 아싸 컴퓨즈 돌현진 자 바꿔요 돌은 땅이 품어줄 수 있죠 돌은 땅이 품어줄 수 있어요 뚜꼬리 니 때려 나 왜이렇게 많이 다름? 아 얼음이 돌에 깨져서 그래서 하지만 내가 성공으로 먼저 때리면 되죠 얼음 뭉치 아 컴퓨즈 너 때려 지 때렸다 아싸 그리고 얼음 뭉치로 성공 오케이 아 컴퓨즈 오케이 꾸꾸리 이거요? 포켓 로그요 페라페 코일 자이로볼 아 자이로볼 좋았던거 같은데 아싸 강철 나왔다 아싸 낮어 낮을수록 좋아 그럼 더 좋잖아 낮을수록 좋아 쇼크 뺄까? 몸박치자 몸박치자 아 물공이라 별로야? 아 물공이라 별로야? 닥터 노고치 나무돌이? 페라페 바꿔야겠지 너도? 자 그러면 얘 바꿀거야 분명히 바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거품 아리야 아니면은 아 하이뻐보이 하이뻐보이스 하이뻐보이스로 가자 바꾸겠지? 하이뻐보이스 오케이 어? 수다 하이뻐보이스 왜 안바꿈? 새? 너 이제 딱 돼 일렉트릭복을 한번 써볼까? 아 와아 일렉트릭볼 아 이번에 느낌 좋은데? 흰 안개? 꾸꾸리? 이거 무슨 명준을 떨어지게 하는거 같은데? 아 아 족꾸린거네? 근데 나홍같은거 만나면 처음에 속이기 할때 흰안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흰 그래도 흰 그 속이기 당해요? 속이기는 무조건 때리고 시작하는거야? 속이기 진짜 개짜증나네? 갉아먹는데 째려보기 째려보기 나 얘 나도 모르게 키우고 있었어 헷 파우워우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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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치 상처약 뚜꾸리죽과 페라페죽과 노고친 외자분? 닥터노고치 포켓몬? 교체? 당연하죠 뭘로? 페라페 수다 어 얘 잡고싶다 어? 얘 잡을까? 근데 얘 죽을거 같죠? 22렙이야 물거푸마리아는 또 너무 약해 맞지 오케이 다섯번 터지면 어떡하지? 그럼 죽어야지 아쉬운거지 에이 터질까? 오오 됐다 딱좋다 세번 딱좋아 페라페 아 슈퍼볼 아 내가 지지직이라서 그런가? 페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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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파우 career 가리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QUcop 지랄났다 싫은소리 아 싫어 상대방 방어 떨어뜨리는거 나쁘지 않아 이거 하고 얘 빠지는거지 마비상태로 만들어 100%네? 어? 뱀 눈초리 이거 전기로 하는 마비보다 훨씬 좋네? 아 구르기 반복하기 이게 나쁘지 않은데? 명중률도 떨어뜨리고 싫은소리도 하고 바둥바둥을 뺄까? 진흙부리기 다 좋은데? 뺄게 없는데? 아 여기 뺄게 없네 뺄게 없네 다 좋다 뭔가 특수공격 이거 페라페 아 나 이거 좀 있으면 좋은데 상처야 좋은 상처야 근데 50까지 채워줄래가 없어 애초에 그죠? 40 페라페 두개로 하는게 낫죠 상처야 페라페 아니면 닥터 노고 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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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좋잖아 리보플라빈 페라페 누구를 만날지 몰라 이상해씨 특공이예요 물공이예요? 특공이네? 페라페 페라페 고점이 낮음? 페라페 지금 페라페 내 전우인데 버리라고 하는거야? 이상해풀 이상해풀? 이상해풀 이상해풀 줘요? 페라페 400대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해 이상해 꽃 종족관 몇인데 너는 뭐 몇이길래 얼마나 잘났어? 이상해 500인데? 비행 필요하긴 해요 비행 필요하긴 해요 메가지나 가는? 알았어 죽게 이것도 페라페가 페면 얼마나 좋아 교체하겠습니까? 예 뭘로? 페라페 수다로? 잡아먹어버리고 우와 우와 경험치 왜 이렇게 많이 주면? 뭐야 이거 아 나 학습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경험부적 좋은 경험부적 때문에 그래 야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두꼬? 나 레벨 높으니까 바꿔 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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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풀이었죠? 아 아 풀을 뭘로 먹지? 아 풀은 얘 땅이여가지고 안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구꾸리 얼음 네베요? 아 아 성공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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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꾸리 성공 그리고 빵 에어 비행하고 얼음 아 그래서 네베구나 아싸 꾸꾸리 근데 얘는 얘는 약간 대기만성형이죠 그쪽 만목구리 엄청 좋잖아 밤나 대기만성형 이상의 풀하고 저 만목구리 이렇게 있네 코일도 세짐 그럼 세개야? 코일이 개못생겼는데 도망가기에서 교대를 포켓몬으로 이끌어낸다 어 어 어 바꿔버리기 어때 어? 어 바꿔버리기 좋은거 아니야? 이거 인터넷에 포켓 로그치면 나와요 그냥 이 웹에서 할 수 있어요 공격력 올리는거 좋은데 아 그 대신 한 대 맞고? 그럼 이거 바꿔봤자 걔가 또 다시 바꿀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이거는 좋은게 상대방이 버프 엄청 해놓은거 바꿔버리는게 좋은거다 그치? 강제로 성공률이 없는거 보니까 무조건 성공 아니야? 안쓸게 알았어 안쓸게 포기 스피드 상승 오 이거하자 더블 배틀코롬 이거좋아요 두베이벨 이거하면은 두베이벨 포켓몬? 내가 먼저해서 이것도 4배 4배 때리기 얼음 뭉치 아싸 경험처 엄청오름 포차나 갑자기 그냥 자리만 채우는 애였는데 스파크 스피드 스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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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특공형 아놔 코일 어느정도 차이야? 약간 볼라차이 나잖아 스파크.. 존.. 존..절로네 근데.. 이거 안쓸게요 그냥 스파크 안쓰는게 나을거 같애 릴렉 버려? 근데 이거 되게 세던데? 이거 되게 쎄 해봤는데 내가 느리지만 큰 금구.. 금구슬있다 어? 나 근데 이상한 사탕 많이 올라가 큰 금구슬 그래도 어? 관장 죽여버려야지 덩쿠리?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 레벨 높으니까 나?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 레벨 높으니까 나? 아 안돼 바꿔 패라! 패! 아 근데 레벨이 너무.. 레벨 아까운데? 닥터 노고치 아 근데 이기는게 나아 그치? 봐봐 아니 딴걸로 해도 코일? 전기? 전.. 독 안먹.. 안먹지 코일로 할까? 죽으면은 경험치 오히려 못받을수도 있어 패라! 패! 컴퓨즈 컴퓨즈 쥐 때려 아 쥐가 쥐를 때림 어? 바꿔줄까? 어? 바꿔줄까? 그리고 쥐 때려 그리고 아 너버렸네 이거 주동 강 철이면 어떻게돼? 강 철이면 좋은거 아냐? 풀한테? 한.. 한 배야? 마비 걸어? 아.. 아싸 효과 지지지.. 오케이 그리고 일렉.. 툭 툭 툭 툭 툭 툭 앙코르가 뭐야? 앙코르 뭐였지? 영혼이다 그 같은거 말하는건가? 앙코르? 아사 그것도 일렉 past 다시 밤눈 뱀눈초리. 뱀눈초리 뭐였지? 100%바비지. 싫은소리. 닥터노고치. 얘, 얘 특공같이 생겼는데? 주댕이가? 그죠? 때릴게 없네? 닥터노고치는? 다 반대라서. 물공이야? 아, 그래? 흑뿌리기? 아, 구르기 하자, 그냥. 물리야? 흑뿌려. 계속 흑뿌려. 똥뿌리기. 아, 스피드가 점점 올라가. 아싸, 진흙. 어쩔, 어쩔, 어쩔래? 아! 닥터노고치. 아, 경험치. 호차나. 물어, 앙. 아, 이렇게 됐어야 되네. 구르게 할걸. 구르게 하면 다섯 개 막, 하는데. 아니, 막 진흙 막 뿌려가지고 하려고 했지, 난. 아싸? 얘, 어느샌가... 우리 편댐. 파크아웃. 파크아웃. 호되게 호통을 쳐. 특공도 떨어뜨리고. 호되게. 근데 얘네 딱 봐도 물공인데. 아, 그라에나가 끝이야? 아. 아, 종족값 별론데. 공격 90. 공격 90. 특공? 멀리 짓게 해야겠다, 그냥. 아, 경험치 오히려 못 먹었어. 갑자기 키우기 싫은데? 뽐내기. 상금, 좋은 경험 부족. 아이스크. 껍질만 나오는 거 아니야? 교체? 예. 뭐로? 패라, 패! 아싸, 레어 두 개. 어떻게 패? 수다로. 안 아프죠? 우와, 경험치 미쳤어. 초반에 경험부족, 좋은 경험부족 나오니까 이거. 말릴 수가 없네. 어? 닥터노고찌! 원심 이거 개센데? 이 자식, 할 때 하는 놈이잖아. 근데 얘 이거, 왜 진화 안 와? 닥터노고찌. 아, 딱 페라페급. 특공 공격, 고만고만. 배치도 아주 개그지 같네요. 400인데, 이 배치를 요런 식으로. 아, 진화해요? 똑같은데 뭐, 뭐가 진화한다는 거야? 뭔데 이게? 똑같은데 뭐, 뭔 말을 하는 거야? 수염이 하나 더 생김? 노고찌랑, 노고고찌랑 다릅니다? 얘는 특성이 뭐지? 얘는 아무튼 이거 바위 쓸 수 있고. 싫은 소리하고 구르기 해야되는데, 영중률 떨어뜨린다. 방어를 크게 들었네. 싫은 소리 뺄까? 아, 왼쪽으로 보면 도주. 아, 개쓰레기. 싫은 소리 뺄자. 아, 특성검사. C폭탄. C폭탄. 80! C폭탄! 아, 근데 특공형인데. 공격도 좋아. 이거 상이, 상이 호환이죠? 성장. 공격과 특성 공격. C폭탄.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폭탄. 아싸, 학습장치?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터짐? 싸마리. 도주. 도주. 지력, 자력. 아, 강철 타입. 못 도망가. 이것도 쓰레기? 눈 숨기. 회피율 올라간다. 쓰레기? 날카로운 눈. 명중돌. 쓰레기? 위협. 위축시켜, 공격 떨어뜨린다. 이거 좋아, 위협. 풀 타입. 이거 좋아. 음, 이렇게. 학습장치 받겠습니다. 개꿀. 콩알뚜기? 페라페! 왜 이렇게 페라페 할게 많아? 페라페 그만하고 싶은데? 버티기? 1만큼 남긴다. 아, 1 남기고 막 쳐버리는 거였구나. 해야 되는구나. 포기.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뭐 빼고 넣을까? 뭐 빼고 넣을까? 늦게 없는데? 안 넣어? 포기. 어? 부하르시아. 어? 배턴 터치는 바턴 터치인가? 부시. 부시는 누구 줄까요? 이상의 풀? 랭크업 넘겨주는 거에요. 랭크업 넘겨주는 게 뭐지? 랭크업. 제일 세네요. 페라페요. 페라페 나중에 바꿀 거 아님? 아, 뭐 칼춤 추고 이렇게. 아, 랭크업. 버프한 거 옮겨줄 수 있다고? 난 버프 안 하니까 괜찮아. 고수용임. 이상의 풀 과연 쓸까? 페라페? 페라페 줘. 또 나왔네? 아싸. 수다. 풀스피라 왜 이렇게 잘 나옴? 새 개. 우와. 새 개좋아. 그리고. 나 이거, 이거라서 엄청 좋은. 좋은 경험부적. 상태 이상과 혼란 회복. 맥스업. 아싸. 격투 상대로도 좋고. 어, 로그볼. 어, 이거. 이거 빨리. 두 개 오르는데. 로그볼 하자. 걸렀. 껍질문. 얘는 안 싸우지 않아요? 껍질문은? 싸워요. 수다? 페라페. 돌림노래 돌림노래 노래 왜케 부름? 아 이건 같이 하는거네 파트너랑 같이 하는거 같은데 애들 경험차 엄청 올라 아 이거 같이 때리기? 아예 좀 같이 때리는 용이 많네 아까 공격력 같이 올리는것도 그렇고 얘가 스피드가 몸박을 차네? 근데 다 악인데 그러면 몸박을 다쳐내면 근데 상성이 깎여도 30이야 떨어뜨리기 떨어뜨림 아싸 스피드 아싸 두개다 페라페 페라페 꾸꾸를 교체하니까 얘 꾸꾸를 26이니까 싸마리 자 얘 스피드 42죠 자 얘 스피드 42죠 어 얘랑 꾸꾸리랑 하면 아 42네 왜케 더 빠름 페라페라페랑 같이 해야지 쓸 수 있네 이상의 풀을 키워주자 어때 그리고 하이퍼보이스 어 되게 빠르네 어 얘 또 안먹혀 어 아 잎날 가르기도 광역이야 어 드디어 좋은거 나왔다 80에 95 진흙 뿌리기 빼자 진흙 뿌리기 빼자 구르기는 있어야될거 같은데 근데 얘는 노말인데 왜 자꾸 이런거 나와요? 아 잡을걸 콩알뚜기 아 잡을걸 콩알뚜기 이 샹한 사탕 이 샹한 사탕 누구올려줄까? 이상의 풀? 이상의 풀하자 이 샹한 이 샹한 풀이니까 이 샹한 사탕 두개 25렙 꾸꾸리?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좋아 아싸 돌진 아 이거 별른데 90 근데 이거 노말 하나 박아놓자 근데 얘는 왜 특공이 안나와요? 어? 어 불이다 얘 녹고 얼음 녹고 풀 타고 패라패? 얘 죽을라나? 패라패로 패면? 잡고 싶은데 이거 불에도 죽어요? 비행이? 안죽잖아 한 배잖아 오케이 전광사탕 오케이 한 대 더 때리고 지가 지 때리면 어떡하지? 보면은 아 물로 찌끄려 버릴 수도 있었구나 마구 찌르기로 좀 약하게 하자 지지를 때리면 안되는데? 아 아 이럴거 같더라 괜찮아 하다보면 또 나와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 상체악 하나 매기고 이상한 사탕 또 이상하게 이상하게 하자 다섯 마리 있어? 얼음? 바꿔 얼음은? 잠깐만 얼음은? 전기 전기강철 코일 바꿀까? 얘 바꿀거 같은데 그쵸? 자 이럴 볼 바꿨다 오케이 전기는? 새도 안되고 잠깐만 전기 풀로 바꿔야겠는데? 노고찌는 땅이 아니야 노고찌는 노말이에요 땅기술? 노고찌 알았어 드릴 라이너 노고찌 아 노고찌 이거 좋은데? 닥터 노고찌? 얼음? 얼음? 바위로 다 깨버릴수 있죠? 원시의 힘 아 노말이라서 나는 속성 공격이 잘 안돼 근데 마비가 됐네 스탯이 올라갔어 왜 스탯이 올라갔지? 얘 그냥 그건데? 도망가는건데? 도주인데? 아 원시의 힘으로? 얘 뭐야? 드래곤인가? 저 이거 뭐에요? 드래곤인가 이거? 얼음으로 바꾸자 꾸리! 꾸리로 바꾸자 꾸꾸리 얼음 뭉치 빵 예요 빵 예요 꾸꾸리 아싸 조합이 괜찮은데? 구성 어? 되게 안정적이죠? 아 불만 하나 얻어왔으면 좋았는데 불 얼음? 얼음 전기 호일 아 얼음? 얼음에 왜 전기를 하냐고? 얼음에 전기 통하지 않아요? 얼음은 강철 바위 이런걸로 그러면 녹었지? 녹었지 그건데 꾸꾸리 바위 있어 꾸꾸리 아 꾸꾸리 없다 아 있나? 아 바위 있네 파워풀 에지 있네 아 아 이씨 경험차나 로스났다 괜찮아 쥐새끼 쥐새끼 쥐새끼는 아 근데 그 강철이 빠졌네 쥐새끼? 그냥 가 파워풀 에지 파워풀 에지 파워풀 에지 바위 공격있네 이샹애풀 쥐새끼 C폭탄 오케이 나 관장 만났었죠? 나 20렙 때 관장 만났지 그럼 이번에 안만나죠? 무난하게 해도 되잖아 기력에 조각할까 그냥? 경험치 받아야되니까 상처약 꾸꾸리 하나 좋은 상처약 하나 주자 기냥 상처약 다행히 됐어 어? 식스텔 검색 어? 좋은데? 500인데? 특공이 왜이렇게 골고루 나눠졌냐 실케 배치가 왜이렇게 이게 은근히 구려요? 그래도 잡아놓자 불이니까 교체 불은 녹었지 불은? 뒤질라나? 이거 쓰면 뒤질라나요? 뒤질까봐 이거 못쓰겠네 아 뱀눈 아 어 됐다 하나만 터졌다 오케이 잡았다 의젓 어? 어? 고스트 기술도 있네 쓰읍 그라에나? 그라에나 뺄까? 악 악은 악으로 깡으로 정신 만약에 정신 나온다고 쳐봐 정신 정신 나오면 어떻게 잡을까 정신 정신 나오면 고스트로 잡아 어차피 고스트 있잖아 그리고 불로 이기는게 뭐지? 불로 이기는거 강철 만약 강철 나온다고 쳐봐 내가 어떻게 잡아 얘 강철 그죠? 강철 잡을게 없잖아 불 필요해 아 강철 나오면 땅? 근데 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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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얼음땅이라서 똑같애 꾸꾸리 얼음땅이라서 강철 나오면은 똑같애요 그라에나 내보내자 어쩔 수 없다 닥터노고찌 닥터노고찌는 왜이렇게 견제기가 많아? 짜증나게 어 배웠다 뭐 얼어붙은 바람 얼음 상태로 만든나 스피드를 떨어진다 100%는 아니지만 이게 낫겠죠? 쌀아기보다 얘가 낫겠죠? 얼어붙은 바람이 얼음 상태로 만든나 스피드를 떨어진다 100%는 아니지만 이게 낫겠죠? 공격 상승 공격 상승 공격상승 치료 안해도 되겠죠? 아 치료해야됐나 닥터노고찌도 치료해야되나? 해놓쳐 칠리 열매 물리로 패는 애 꾸꾸리 꾸꾸리 어때? 아니면 이상의 풀 꾸꾸리나 이상의 풀 꾸꾸리 가자 어? 리드리나 불? 봐봐 불 바로 나왔다 불은 땅으로 노고찌로 때리고 리드리나 독 땅으로 되죠 이렇게 할까? 얼음이라서 노고찌가 바로잡아야되는데 근데 얼음이 있어가지고 음 음 노고찌를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꾸꾸리는? 교체 뭘로? 페라페로 아 근데 레벨이 되게 높잖아 이렇게 두개 가야겠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싸운다 드릴라이너로 패고 꾸꾸리는 바위 바위 바위도 도개 세요? 바위도 도개 세요? 바위도? 공격력 공격력 꼬리 흔들기 디펜스 다운 오케 하나 잡고 자 살아있으면은 게이드 획피율을 크게 떨어트린다 왜? 노고찌? 노고찌? 드릴라이너로 꾸꾸리? 앗 오케 아싸 경험치 많이 먹었구요 고르게 먹었죠 달고 회복 어? 코일 레아 코일 개징그러 트라이 어택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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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에 특공에 노멀 80짜리 개좋죠 전기 자석파 빼도 될거 같은데 쇼크를 뺄까? 전기 쇼크를 빼자 개징그러 개징그러 지금 좋은 상처약 필요없잖아요 그죠? 진화하니까 이것도 필요없고 몬스터볼 받을까?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아 규 살려면 이게 있구나 어 어 리셈 아 보스가 남았어 땅? 땅은? 교체 예 이상의 풀로 개팸 음? 음? 그럼 어떡해? 이게 뭘로 바꿔? 독이고 독이랑 땅이면은 레아 코일? 아 근데 강철을 품잖아 땅으로 때려? 땅으로 때려? 땅은 땅인데? 아 물거품 아리아 있다 페라패로 바꾸자 페라패는 어차피 기절해도 좋아 왜냐? 풀 풀 풀 그 경험치라 불거품 아리아 저것도 못 먹었어 겨.. 열매도 아싸 어? 어? 나 언제 이상의 풀이었어? 꽃보라 90 이거 우리편도 때리죠? 꽃보라는 꽃보라 돌진차네? 아니지 잎날가르기 미쳐내야지 꽃보라 닥터 녹었지 어? 이대로 그냥 쭉 갈까? 어? 아이씨 진화한줄 10있고 해넣지 플라시 불인가보네 골뱃 38까지 교체하겠습니까? 예 전기구이통닭 레어코 독도 안걸리죠? 강철이라 일렉트릭 볼 골뱃 골뱃 잡을 이유 없죠? 어? 기념으로? 도감? 아 기념으로? 도감? 터빈 프라이 앗싸 애 진짜 레벨 업 너무 안한다 아싸 만목구리 맥구리자나 만목구리 되려면 한 번 더 해야하자 65 65 얼어붙은 바람 뺄까요? 아싸 쟤는 언제지 언제지나 맘목구리로 아 아 아 아 원시에임 언제 배웅 흉내내기 흉내내기 별로야 내가 옛날에 뭘로 봤지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 구성이 좋은데 아 아 이거 마구 찌르기 빼자 아 아 아 아 하이퍼들 오 뭐야 백백 백백이 어떻게 있어 거기다가 물리야 물리거든 원시에임 원시에임 빌까 원시에임 빼도 될 것 같은데 뱀눈초리 하나 필요해요 와 미쳤다 아 노말이니까 어 어 천둥에 돌 이거 뭐지? 어 누구 진화하는거지? 코일도 또 진화해? 아 그래? 오 이게 있어? 다섯개 돼? 아 아 나 이거 본적 있는거 같다 개지.. 아 개시러워 아 싫어 파라섹트? 교체 뭘로? 페라페 야 이거 구성 너무 좋다 경험치 미쳤다 경험치 미쳤다 경험치 너무 빨리 올라 학습장치나 이런것 때문에 이거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센데? 특수로 패기 이거 좋다 로스터캐넌 방어 특수방어도 떨어뜨림 이거 자이로볼 빼자 닥터노고찌 닥터노고찌 노노고.. 노노고찌가? 아 다르구나 노고고찌 됐다 노고고찌 신통력 얘가 좀 애매하다 그치? 얘 특공이었나? 아 예 골고루였어요 골고루 에스퍼는 있으면 좋으니까 혼란시킨다 무조건 맞춰서 혼란시키네 원한? 원한 족구리잖아 원한 굴부짓기 필요없고요 회복할.. 맥구리 회복시켜주자 상처약으로 상처약으로 울부짓기 별로죠? 노공룡 노곤룡인데? 교체 원한 족구리 회복시켜주자 한 번 패볼까요? 패지나? 패지네요 모벨 자포콜 ㅎㅎ 중조값 중조값 어딨어요? 여기 없네 아 포고야? 아 그리고 특공으로 치우쳐져서 참 배치가 좀 그죠? 참 배치가 좋아 공격 안쓰면 되니까 이상한 사탕?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 쭉쭉 올라가니까 슈퍼볼을 잡을까? 아니면 이상한 사탕을 할까? 식스테일을 올려줄까? 슈퍼볼 깜지곰? 페라페?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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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감 안가져가고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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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쉐임 언제 배움? 할게 없네 카타? 슈퍼볼 슈퍼볼 교체? 전기구이 통닭 어 뭐야? 잡자 그러면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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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어 HP 또르박쥐 안쓸거죠? 안써요 슈퍼볼 어? 걔대신 쓸까? 페라페 에코보이스 왜 이걸 인제 배워? 족구린데 포기 근데 페라페에 아이템을 너무 많이 줬어 카타? 빠크아웃 상처약 링곰? 컴퓨즈야? 링곰 도와줘 아! 38이다 이제 망각술 크게 올립니다 특빵 특빵 필요없죠? 하나 더 올려볼까? 천재공격 하나 필요하고 진흙 빼? 진흙 빼자! 진흙 뺀게 나온거 아냐? 포기 어차피 물리로 때리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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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빵을 올리는거니까 필요할수도 있었네 광합성 어? HP 회복? 이거 수명가루 75라서 바꾸는게 나을듯 수명가루 버려 날개 날개 쉬기? 이거 좋은데 회복하는거 바위땅 바위땅 노말 다 좋은데 얘 체력 많아가지고 많이 차는데 구르기 빼? 5탄동안 구르기를 반복해서 공격한다 아 구르기 빼자 화염방사 90 불태우기 바꿔? 5탄력 플러스 파워 상처야 단단지? 뭐야 벌레가 강철 못하고 안되니까 벌레에다가 바위가 바위가 바위였나? 바위이면 얼음 깨지잖아 새도 대가리 깨지고 이거 그걸로 잡아야겠다 노고고찌 노고고찌로 땅으로 품어버림 땅으로 품어버림 어 아니다 비행 아 날개 쉬기다 아 벌레 때문에 이게 다시 되나? 아 벌레 때문에 다시 되나봐 얼음은 바위 바위가 깨고 바위를 강철이 깨고 강철을 얼음이 또 깨 강철을 얼음이 어떻게 깨? 어 이거 잡을까? 잡자 도감 얘 필요한가요? 없죠? 노고고찌 38 다 38 다 맥스야 원래 이렇게 뒤에 가면 다 맥스되요? 자몽 열매 줘야지 노고고찌 피 많으니까 자몽 아이템 아이템 저기 뭔지 어떻게라 아 대부분 해야지 다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음? 다 얘 얘 주자 얘 얘 좋은 듯 노고고찌 있어요? 맥구리 조금 맥구리 어? 파르토 땅? 교체 뭘로? 이상의 꽃 다 38이야 애들 씨폭탄 꽃보라 이건 왜 있는거야? 씨폭탄은 그면 이게 무조건 상위호환인데 꽃보라가 흠 흠 오 들어가버렸네 나오면은 잡자 잡았다 잡았다 흠 몬스터볼? 필요없겠죠? 스피드 업 몬스터? 스피드 업 몬스터?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원래 안된데 어? 얘 좋아보인데? 바위로 깨버려 몽골참 더 좋아 스피드 업 암루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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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언제 쓰지? 비행 비행? 벌레였나? 비행 전기 비행 대응이 우리가 안되나? 비행 나오면 노고거찌 비행 얼음 얼음 나오면 얼음? 불로 녹이면 되고 노고거찌가 은근히 좋아 지금 얘 힐이 되거든 불 대신 불 대신 불 대신 얘 쓸까? 불이 뭐가 더 좋지? 얼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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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부술 수 있고 강철 만나면은 아 강철나물이 할게 없어서 불을 넣은거지 실버코롱? 할 이유가 없어 왜냐? 경험치가 높이니까 스페셜 업 이게 뭐야? 강철 강철바위? 불이? 막히고 강철바위? 전기? 바위니까 비행 안되고 강철 이거하고 땅으로 패야겠다 노고거찌로 노고거찌로 땅으로 패 그러면 땅 다 되잖아 아 부유 아 부유 부유면은 뭐야? 땅 공격이 안돼요? 뭐야? 쟤 개사기잖아? 그럼 쟤 잡자 맥구리 얼음 강철 물로 패삼 패라 패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전기구이 통닭 근데 어차피 경험치 필요 없거든? 내가 먼저 때리면 되지 아 뭐야 깎였네 잡으면 부유 없어진다는데요? 아 잡으면 부유가 없어져? 아냐 부유있어 잡자 얘 수다 아 특성 두개야? 그럼 잡지마? 추경 아싸 황금 몬스터벌 뭐지? 오오 선택지 하나 추가 갉아무기 갉아무기 갉아무기는 전기도 안되고 땅 땅도 흘러지고 풀 아 풀이네 씨 꽃보라 네베 파방 왜 지움? 왜요? 아 지웠어? 헐 헐 헐 봉인으로 화방을 덮었었대 헐 떠오르게 하는거 찾으면 돼 떠오르게 하는거 어디가 오오오오오 이거? 매꾸리? 띡 뽀뽀라 55의 라이벌인 버프먹어서 아 버프먹을걸 폐라 폐 오 드래곤 따이브 용룡 죽겠지 용룡 죽겠지 말고는 없는데? 용패는거 말고는? 방전 오오오 전체공격 일렉트릭볼 롤라자 스타 열매 스타 열매 일단 누굴 줄까? 자포코일 깨라도스 비행이 상쇄되고 교체 물 비행인가 쟤? 물 비행이에요? 자폭 호일 지직 날개 쉬기? 패라패 충내내기 빼자 패라패 왜케오름? 어 나 이제 가야되는데? 이걸로 바꾸자 다시 봉인 잘 맞히기 라이벌까지만 하죠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누호? 누호는? 이상해 꽃 꽃보라 곰씨 잠잘 잠잘수 없게 해서? 잠만보고 뭐 이런건가? 별른데 아 상대 특성 지우는거야? 이거 좋아? 가만 아 다른 아 불면으로 바꿔서 아 그래? 어 그럼 배우자 보스용님 아니 왜냐면 C폭탄 빼도 돼 C폭탄 빼 대평 희 여기 좋은데? 스피드 스피드 빠르내 알칼로이드 스피드 빠른내 패라패! 나무킹? 바꿔? 뭘로? 불로 태워도 되고 화방 쳐냈잖아? 아니 그 태우는거 있어 조금씩 태우는거 얼음? 녹여야겠다 회오리 불꽃 어 안녹네? 얼음 얼음 얼음이니까 바위로 깨버리면 되죠 너거같지 바위로 깨 아 바위 없네 자속 하이퍼 드릴? 어쩔건데 하이퍼 드릴? 돌현진 돌현진 바꿔야죠 아니 그냥 품어 땅으로 어쩔건데 오케이 급소 맞춰버렸죠 미안합니다 돌현진 또리틀기? 근데 얘 은근히 좋은데? 기술 폭이 개높아 공격, 방어, 명중률 올린다 와 세 개를 올려? 뱀 눈초리 뺄까? 확정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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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눈 빼? 날개 쉬기 날개 쉬기? 써야되거든요 까리틀기인데 쓸까? 안쓸거 같기도 하고 잊어 잊어 나무킹? 독 아 이거구나 난 이게 있어요 날개 쉴 수가 있어요 쭈욱 어쩔건데 날개 쉴건데 쭈욱 하이퍼 드릴 자속 어쩔건데 날개 쉬기를 빼라고요? 왜 뺨? 때려 쭈욱 하이퍼 드릴 하지만 그래봤자 노말이죠? 피해봤자죠? 쭈욱 페라페 나무킹? 맞아야겠지? 아깝다 이것도 아깝다 얘는 드릴 라이너 드릴 라이너 쭈욱 쭈욱 너거거치 맥구리 돌진 90 별른데요? 돌진? 쭈욱 족구린데요? 소란피기? 담벼 식스테일 화염방사 다시 떠올리는 방법 그쵸 이러면 정말로 너는 영영 어라? 어? 뭐야 멋있다 이거 글라이그 글라이그 개멋인데요? 글라이그 어? 밀탱크 오오 스테퍼 뉴탱크 하이퍼볼? 좋은 상처약을 바르죠 볼을 줘? 아 볼 없으면 볼 받아? 오케이 그러면은 좋은 상처약? 너거거치 식스테일은 치료할 필요 없겠지? 전기 근데 사실 약속 없지 60까지는 맞아 60까지만 60층 금속음 긁어! 긁을 때 하는거 특수방어 크게 떨어뜨림 긁는거 이거 좋은데요? 긁는거 전기 자석파 뺄까요? 긁어버릴까 이걸로? 크게 떨어뜨리자 근데 85야 성공률이 90 마이탱크 아 아 잠깐만 이제 다음에 관장이야 60은 그죠 그믄 좋은 상처약 이거 바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한테 스피드 업 근데 화방을 다시 찾는 방법이 있어요 2판 4판 태클? 오! 오! 근데 이게 더 좋은데 하이퍼 드릴이? 에이더 어 이거 쓸까? 날개쉬기 채우기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거부광? 어? 방전 어 막았어 왜 막았지? 면옥? 오오! 근데 50이야 도깨비불 대신 넣자 어? 밀바우처 밀바우처 어때? .. 어? 외국 하이힣 에이힣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꺼까지 이 샹은사탕 필요없죠? 금구슬 pp 안채워도 됨? 예? 너가 껐지? 필요없을거 같은데? 금구슬 이게 뭐야? 이게 물이었던거 같은데? 물? 주졌다 너 방전 펭퇴자? 방전 다음 방전 다음 게라두스? 방전 다음 워킣 다 애들이 48이라가지구 아! 메어 코일 50 몇가지 다 애들이 48이야 그래야지 더이상 안올라 경험치가 경험치가 이미 넘쳤어요 어 나 안바꿔버렸다 뿌기먼 근데 강철이 전기가 통하잖아 그죠? 근데 전기라서 아무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후 나가기 이거 깨겠는데? 너무 쉬운데요?